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명편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행록에 나와있는 문장입니다. 경행록의 은 화불가행면이여 복불가재군이라 라고 했습니다. 경행록이에라고 하는 책은 지난번에도 나왔으니까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만 여기서 경행록 하면 여러분들은 볏경이라고만 외우시는데 이 경 자가 주역에도 보면 아주 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. 그래서 경행 그러면 아주 큰 행동이죠. 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등치가 큰 건 아니고요. 아주 크게 분 아주 좋은 우러러볼 만한 그런 행동에 관한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경행록입니다. 그 경행록에 이르기를 그랬습니다. 화불가행면이여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. 불가하다는 켄트지요. 켄트. 켄트입니다. 그러니까 뭐 뭐 할 수 없다. 뭐 뭐 할 수 없다. 재앙은 요행스럽게 면할 수 없다. 그런 뜻입니다. 다시 말해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. 신으로부터 받는 거지요. 자 이 화자는 앞에 볼시자가 들어가죠. 이 시자가 들어가는데 보일시 볼시 그렇지 않습니까. 이 시자는 재단 위에 재물이 있고요. 그 밑에 축이 이렇게 쭉쭉 충분히 쓰여져 있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재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시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인간이 주는 복, 인간이 주는 재앙이 아니고 신이 내리는 복, 신이 내리는 재앙이다. 이런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요행스럽게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내가 잘못을 했는데 요행이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다. 그 다음에 복불가재군이라고 그랬어요. 복은 불가하다 또 나왔죠. 뭐 뭐 할 수 없다. 다시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. 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한번 지나가버리면 다시 구할 수 없는 것이다.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경행록에 이르기를 재앙은 요행이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면할 수 없고 혹은 다시 구할 수 없는 이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. 이 경행록에 나와 있는 문장, 이 문장은 타이밍에 관한 문장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살면서 나쁜 짓을 하거나 혹은 죄를 지었다고 하면 단 한 번 이렇게 요행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. 인간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신이 그걸 기억하고 하늘이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걸 면할 수 없을 것이고 좋은 일을 해갖고 복을 받을 기회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. 물론 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. 다시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좋은 일을 했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복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복을 받을 기회 즉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왔을 때 즉시 그것을 행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살면서 에이 한 번쯤이야 에이 이것쯤이야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때문에 단순히 그냥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놓쳤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. 이것을 경계한 것이죠.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.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간다든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냥 지나쳤을 경우가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럴 경우 이제는 지나치지 마시고 다시 구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? 다시 구할 수 없다. 한 번 지나가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경행록에 이르기를 화는 요행스럽게 면할 수 없고 복은 다시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실생활에서도 꼭 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배우신 문장 서예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배우신 문장 서예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